할아버지 명령이시다. 할아버지가요? 그래, 아침 식사 자리가 우리한테는 밥만 먹는 자리는 아니잖니. 넌 가족이기도 하지만 우리 회사 임원이기도 해. 그러니까 괜히 피하지 말고 예전처럼 식사 자리에 있어. 네, 그럴게요. 지민이 엄마 왔네? 네. 잘 왔어. 그동안 지민이랑 따로 식사했다며. 그럴 필요 없어. 누구보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지민 엄마야. 그건 아니죠. 보다시피 최 회장님과 광율 서방님도 안 계신데 동서 혼자 뻘쭘하지 않겠어요? 나라면 시아버지나 남편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밥 안 넘어갈 것 같은데.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우리 형님 12년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랑 한솥밥 먹은 사이예요. 근데 누가 누굴 보고. 나만 굴러왔나? 이 사람도 굴러왔지? 막내 동서. 지금 그게 회장님 부부한테 감히 할 소리야? 거 입 딱지지 못해! 제발 좀 가만히 있어. 응. 전 오늘 오백호점 매장 오픈 기념식에 있어서 참석하려고요. 어머니는요? 그래? 그럼 나도 참석하마. 저도 가겠습니다. 회장님 자네가? 네. 당신이 거길 왜 가? 계열사 행사에 응원차 참석하려고. 그럼 나도 같이 가.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면 되겠네. 아니. 자네는 오늘 여기서 할 일이 있어. 제가요? 그래요. 양지가 며느리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. 형님도 저도 시집 와서 제일 먼저 배운 일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남의 매장 오픈식에 갈 생각하지 말고 자네는 여기서 며느리 수업이나 열심히 하게. 그래요? 그렇다면 그래야죠. 좀 더 뵙을 말아줍니다. 그래서 두 가지 안 보여요. 그리고 다음은 뵙을 더 뵙을때두고 그렇죠? 그럼 다시 구멍을 다시 씻겠습니다. 그렇게 하면 안으로 notice.